현대 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. 여의도 내 최초의 힐스테이트 주거형 오피스텔인데요. 여의도는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총 210실 규모로, 25제곱미터부터 77제곱미터까지, 다양한 전용면적이 마련됐습니다. 교통여건도 좋은데요. 지하철 여의도역과 색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다양한 도로방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에는 건물 외관의 방향에 따라 다이나믹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인면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인데요. 보다 개성 넘치는 외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친환경 자재와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H13등급 헤파필터를 실내에 적용해 입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했고요. 무인 택배 시스템과 지하주차장의 비상벨, 카메라 등 보안시설도 갖춰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내 집 마련 TV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